오늘 비가 계속 내릴 줄 알았는데 비가 그쳐가지고 또 이렇게 사부작 인력소를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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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çe 준비하는 이야기 터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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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바삭하게 만들기 기준에 치킨을 만들고 치킨을 만들어서 치킨을 만들기 치킨을 넣어야지 치킨을 넣은 치킨을 넣었다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점심시간이 30분 40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라이브 방송 하다가 오늘은 4시에 마친다 그러니까 3시간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. 남은 시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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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